평택항 마라톤 대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마라톤 대회로 성장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평택항 마라톤 대회가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시민들이 사랑하는 마라톤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평택항 마라톤 대회는 우리 평택이 주한미군이 많이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일본 등 5호 도시에서도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국제 마라톤 대회를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택항 마라톤 대회 평택항 마라톤 대회 여러분들의 건강한 스포츠 정신을 기념하고 모두의 도전을 응원하기 위해서 평택시 체육회와 경인일보 SK브로드밴드사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있습니다. 정장선 평택시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본 마찌야마시 노시 카츠이토 시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힘차게 서로를 응원하며 안전하게 완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 평택항 마라톤 대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오늘 시민 여러분 날씨가 차가운 데 이렇게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멋진 마라톤 대회가 되기 바라며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신선한 가을이 왔습니다. 오늘 날씨가 상당히 좋습니다. 건강 챙기시고 오늘 완주하시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택항 마라톤 대회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멋진 경기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금일 여러분과 함께 10키로 뛰겠습니다. 평택시와 마찌야마시와 시청자의 유코 도시가 20주년을迎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고맙습니다. 마찌야마시와 평택시는 우호 도시 재결을 한 지 20주년을 맞이합니다. 평택시! 평택시 재결기! 3, 2, 1, 출발! 여러분이 공장으로 고객들이 계신데 물도 확신이 방해했습니다. 자 우리 뒤에 참가자분 출발해 주시죠. 출발! 에빈분들만 출발하겠습니다. 에빈분들만 출발하겠습니다. 에빈분들만 출발하겠습니다. farming 에빈분들만 출발했습니다. 이른바 레이 그 ю